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다혜는 음주운전 말고도 이번에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에 과태료가 미납이 되어 가지고 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사 측에서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 문재인하고 문다혜 소유의 차량 2대에 최소한 11차례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재직 기간에도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어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문재인이 소유했었던 소렌토 차량에 최소한 9차례 이상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알려진 대로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에 최소한 2차례 이상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으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의 차량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문재인 소유의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이 대통령 재직 기간이었던 2017년 9월에도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4월 달에 해당 차량이 문다혜 소유로 이전이 된 뒤에도 주정차 위반 등 3차례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해당 차량을 문재인하고 문다혜가 함께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차량 소유주만 문재인으로 되어 있고 문다혜만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들이 교통법규를 밥 먹듯이 어긴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시민보다도 준법 정신이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문다혜가 저 차를 다 끌고 다니다가 벌금을 내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재직 기간에도 본인 소유의 차량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혼자서 차를 끌고 다닐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버젓이 의전 차량이 있고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문재인이 차를 끌고 다닐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혹시라도 문재인이 혼자 차를 끌고 다니다가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이라면은 이거는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사람이라는 게 운전하는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 캐스퍼 차량에서 습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그거를 내지 않아 가지고 압류가 되었던 전력을 놓고 보았을 때 문재인 소유의 소렌트 역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문다혜가 저 차를 끌고 다녔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번에 걸렸을 뿐이지 아마 문다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음주운전 보통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 아시죠? 보면은 걸린 애들이 음주운전으로 계속 걸리는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다혜가 마셨던 술에 반의 반 정도만 마셔도 겁나가지고 함부로 핸들을 잡을 생각조차도 못하는데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 차인지 남의 차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술이 떠게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핸들을 잡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한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아 또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저렇게 밥 먹듯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도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더 심한 것은 이걸 내지 않아가지고 차를 두 번이나 압류당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법을 지우수로 알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안 지키고 사는데 뭐 다른 법은 지켰겠는가 뭐 이러한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법을 완전히 개지우수로 보니까 문재인의 사위가 취업을 할 때도 그런 범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보냈던 그 돈 역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워낙 법 같은 거는 지우수로 아니까 그런 거 다 쌩까고 국민 세금을 자기들끼리 돌려 쓴 것은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그럼 한편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이 다른 정당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 민주당은 물론이고 개혁신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문다혜 사건에 대해서 그나마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밖에 없는데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무리를 빚은 사건이어가지고 다른 정당에서도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판을 할 만한데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재원 의원이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에게 일침을 가했는데 이들 정당의 대표라든가 구성원들이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고 실제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허은하 대표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허은하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정과가 두 개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그랬죠.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허은하가 딱 그 케이스가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니 문다혜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새 뭐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하고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상임위 활동 알콩달콩하게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던데 뭐 그러한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기석 씨나 역시도 음주운전 논란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신장식이 있고 신장식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하고 무면허 운전하면은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와 관련해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도 골 때린 게 자기가 음주운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가난하고 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는데 이게 도대체 가난한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장식의 말대로라면은 문다혜는 왜 음주운전을 한 거야? 부잣집 딸이잖아. 그럼 한편 문다혜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인정 패널로 잘 알려진 전혁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문다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택시하고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 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 심한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도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나도 문다혜 쪽에서 알아서 하고 있겠지만은 이 사건 관련해서 사고를 낸 택시기사분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문다혜 사건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본인이 죄 지은 게 명백하기 때문에 본인의 죄값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겠죠. 아무튼 이번 기회에 문재인 집안에 대한 수사를 좀 속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그동안 자파진영에서 문재인 집안에 대한 수사를 이재명 사건과 함께 실드를 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다혜 사건으로 인해서 친명 진영이 문재인 쪽하고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또 문재인 쪽에서도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입장을 내고 발작을 했지만은 이번에 문다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함부로 입을 놀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을 그 전만큼 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중론이며 사실 문다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격가지일 뿐이고 문재인 집안에 대한 본게임은 사유의 티켓 채용이라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탈원전 사건이라든가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가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틈이 보일 때 문재인 집안에 대한 수사 속도를 피치로 올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